다시 박준혁, 잡고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양홍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홍석의 석점, 들어갑니다! 풋백 3포! 지금 리바운드 잡고 석점 던지기까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셰클락 11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알류 크레이,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잡는 양홍석입니다. 이번에도 나와서 던집니다. 양홍석! 벌써 두 개째예요. 저 모습이 지금 두 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놓친 볼을 다시 따낸 이후에 바로 이제 외곽으로 나오는 아까 전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리플레인 줄 알았습니다.